와, 과연 이 바다에, 이 보물섬에, 황금의장에 뭐가 올라올까? 고기야, 꽃만 대자! 자, 기대해 보세요. 이제 올라오는 거 봐요. 올라옵니까, 부디. 자, 여기 고개 있다, 부디. 제발. 하나, 올려요? 하나, 둘, 셋! 잘못하면 깨져. 예, 안 부러지게. 오케이, 오케이, 알아요. 이제 감 잡았어, 아버지. 이거, 이거 이 줄 나가서. 네, 그 줄 나가고. 어! 와! 아버지! 아버지! 와! 만살입니다! 와! 와! 아이고! 잠깐만요. 아버님, 이 목물은 어쩔 수 없는 거지? 영업 다 내렸다, 이제. 목물 와. 자, 하나. 영업, 영업 잡아라. 영업 잡아라. 네, 네.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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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다. 하나, 둘, 셋!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데프 벌어집니다. 됐어! 와! 와! 와, 목물 와! 와! 됐어! 와! 됐어! 와! 와, 목물 와! 아버지! 목물 쌌어. 아버지, 야! 아버지, 야! 뭐야! 뭐야! 아버지! 와! 손 잡으셔! 눈알 못 뜨겠어! 아버지, 얼굴이 지금 뭐가 부는 거예요? 어중아, 막. 어중아, 막. 어중아, 막. 얼굴이 까매요? 어, 까네, 지금. 형, 지금. 아, 아! 어머니, 웃으신 거예요? 아뇨, 아뇨, 아뇨. 이거 딱 보이네, 지금. 자, 눈 떠봐, 이제. 아, 아뇨! 아, 아뇨! 아, 아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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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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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, 감사하다. 오늘, 그냥 내 반찬이 오늘. 와, 시원하다. 아버지, 이게 신구식이지 뭐. 네? 야, 형, 와. 이게 신구식 아이가? 맞아요. 동화야. 반찬이 나를 그냥 신구식을 해 주는 거 아이가? 맞아요.